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을 듯? 정보상을 만나라 어디 갔을까? 어디지? 어, 그렇게 멀지 않네요 마작방 아, 귀찮아, 귀찮아 어이! 그거 좀 들어갑시다 초대장? 당신도 마작방 앞에서 쫓겨난 건가? 초대장을 보여달라니 작가 정도 되는 마작사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건가? 작가? 작가를 모른단 말이가? 음... 뭐야? 아귀 정도 되나? 거리 마작께서는 작가, 작호, 작원 이 세 남자가 최강이라고 불렀었는데 거의 지금 그 분위기로 가고 있어 예림이 분위기로 작가는 이제 마작을 관둬버리고 요즘에 오락실에서 완전패인이 돼서 하... 크레인 게임 앞에 붙여 산다 카더만 안심하다니까 타짜 된다 또 아이씨 쎄가 클럽으로 가야겠군요 이쪽으로 가자 어, 검은띠? 검은띠라니 와... 와... 와키자시 이거 공격력 엄청 높네 다음에 뭘로 한번...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어? 이거 뭐야? 소지자 대신에 부서져 사라지는 볼? 사망시에 부활... 아... 대신석이... 대신...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오지마라 제발 안들어가죠 왜 아 이쉐클 아아 이쉐클 이러나 이쉐클 갑자기 돈이 잘 들어오네 이게 레벨 올라가면 자동으로 잘 올라오나봐 돈이 이사람인가보네 당신이 악이요 짝이요 당신이 짝가요 저기 저 빨간고양이 한개 뽑아주면 안되겠나 좋아 이사람이 짝귀야 뭐 또 이렇게 드럼요 그렇게 다시 drauf 아 앞에 저 하나 있는 거 에이 밀어치기 해야 되네 밀어치기 해야 돼 어 너무 덜 갔는데 아이씨 이동하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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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하시나요 어디서狙여야 되나요 이동하시나요 이동하시나요 아우씨 아아 하아 무조건 이거 뽑아야 된단 말이지 이동하시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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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우 하하하 하하하 버파 아까 했어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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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로 앞인가 보이지가 않네 야 이거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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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으로 이동하면 안 돼 조금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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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 앞으로 안가 이번에는 되겠다 이번에는 그냥 떨구면 떨구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밀어치기 밀어치기에서 끌어치기나 밀어치기도 될 것 같아 밀어치기에서 끌어치기나 밀어치기 제대로 됐어 고맙습니다 다시 놀아주세요 그런 이름으로 불렸던 적이 있었지 이젠 마작에서 손을 떼었지만 왜 그만둔거지 야쿠자들이 비겁하게 속임수를 써서 지는 바람에 빛을 지... 이야... 그런 또... 오암마 사건이 있었군요 유디코를 잡아갔군요 오늘 딸을 데려가려면 500만?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도 지금 160만원 밖에 없는데 어? 아 500만이 없어요 제가 5천만원인데 당신 혹시 리치루의 초대장을 갖고있나? 제가 그러면 돈 벌어서 빌려드릴게요 지금 도박하러 가거든요? 오! 유디코를 데려와주면 이 패를 준다고? 아... 정말... 알았다 비사문교를 건너면 물품 보관함 거기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알았으 내가 처리해줄 해주지 저 아... 저 아재 딸이 몇 살이나 됐을래나? 나이 좀 들어 보이시는데 딸 이쁘면 아냐 나에게는 카오루가 있지 그래 카오루다 prevalent 오포 카오루가 도박 공격 엘루가 밥 먹고 가는게 나일 것 같이 그지 공격 엘루가 타소 꼬치튀김, 오늘의 추천요리 아이고 고리멸 초록색은 오르는게 없잖아 고리멸 이렇게 많이 먹어도 아 세트가 있었어 아이씨 세트있어 세트 진작에 좀 세트가 있었는데 가리비 오 법안사 세트 아 배고프다 근데 예예 여기 여기가 비사문교지 아 얘네들이었구나 계속 있던 애들이 있던데 흠 에엥? 짝기를 내신해서 왔다 네 놈들한테 줄 돈은 없어 하하하 붙어보죠 예시게 돈 많을 것 같지 않아요? 커피 500만원을 갖고 오라고 했으면 돈이 많겠지 여기 여기 이리로 와가지고 아 이거 별로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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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 Santa 도 돌아니고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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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nickノ thut at the聽 appreciate criult to wharton our incredible day K veterans physicist who our first jumped in milk kios wereido 어디를 잡을라구 자 신기한거 한번 해볼까 이빨 뽑기 이빨 뽑기 유키코 어딨지 빨간 옷 입은 남자한테 맡겨뒀습니다 빨간 옷 입은 남자 빨간 옷 빨간 옷 여기 아래 어? 잘못봤어요 이 사람이야? 이봐 이놈을 어서 데려가주 이따 멍청한 고양이한테 사람이름을 왜 붙이는 설마 유키코가 고양이? 제기라 고양이였어 이걸 500만원에? 대단하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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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오지 마라 아재요 어디가셨나 여기 계시네 장인어린님 감사합니다 아 얘 아니잖아 아이씨 지금 버츄어 파이트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여기 계시네 벚꽃의 폐 마작에 대해 모르는게 있으면 이걸 읽어보소 나 마작 몰라 마작 필승책 자 이제 마작방으로 간다 총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마작방에 가는거 마작 해본적도 없고 이거 열고 갈까? 하나 먹었는데 인피니티 하 Chi 빨리 빨리 데려 보내줘 아아 이 폐가 있어 폐가 어 오 됐다 자, 배팅을 원하는대로 해달라고 했지? 조끼를 입은 남자야 이 할배? 이 사람이 악인가봐 어이 반돈은 얼마지? 응? 평소엔 얼마정도 치는데 당신 원하는대로 이겁니다 응 응 4천만 근데 얼마 있었지? 160 좋아 2탄안에 대해서 알고싶소 음 10만했네소 아아 나의 매력해가 필요해 아이씨 내 피같은 정보하나 듣는데 백만원이라니 어이 극 4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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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Touch 3rd 5th 개? 오른팔이었던 그 사람꺼야?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여있는 것들은? 없네 그 탁하시마 중에는 그 위험한 곳은 가라지지 않지 그 외에 낙지하는 것들은 없네 그 외에 낙지하는 것들은 없네 그 외에 낙지하는 것들은 그 외에 낙지하는 것들은 아닌 척하면서 뒤로 허벅지 당각하지 않지 그런데 그것까지 알아서 경찰은 움직이도록 하지 않다고 그 외에 낙지하는 것들은 그것은 나도 알지 못해 다가... 다가? 다가? 어... 아깐 아깐 응? 이거 이상은 얘기해봐 왓이가 말하는 것은 거기다 왜 탁시마가? 웨이티? 그럼, 계획은 성공했다 네 아깐, 단가 willst지 가끔 차려 괄호 만약에 탁시마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스크리로 reveal 그 왼쪽이 말하는 것 같아 그 왼쪽은 기 Dolio가 멍붙지 않는 것을 카메라에서 중 freaking자 마 cual이라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구나 하지만, 이런 이런것을 왜... 이렇게, 그런가 누군지. 그저는 누군지. 그 다음은 그 정도면 충분해 알겠습니다 그... 일부러 그랬네 어 얘는 조사과장 아니야 저거 제사과 조직범죄사과과장 어긴 해 제사과장 에어 고자 그이로 승인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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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규어, 그 여자 시장에서 주신 분야. 간단하게 얘기하셨습니다. 당신은 왜 사이머가? 괜찮습니다. 그러나, 배쇼. 본 부처에서 대신 받았지? 아, 그렇군요. 아버지, 고맙습니다. 경찰도 향룡에 별로 좋아하지 않네 고다류지 어 맞아? 결국 하는거요? 아직은 말이죠 뭐지? 아까 그 다음은? 그 다음은? 그 다음은? 그 다음은? 그 다음은? 그 다음은? 30만원 아 진짜 돈 다 털어가네